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은요.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이 되겠습니다. 218탄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. 자 오늘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이 되는데요. 자 이 종목 설명하기에 앞서 잠시 대박 주식 시리즈 여러분들 218탄 제가 지금 218탄째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. 제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.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 240탄입니다. 2016년도에 6월 1일날 추천을 드렸습니다. 이때의 수익률이 잠시 후면 나올텐데 이때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맞는 최하 1000%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들만 지금 218탄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.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.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치 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. 자 거기에다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6천원입니다. 자 6천원 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200원까지 빠졌습니다. 그럼 다섯 토막이 넘게 난거죠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. 자 이 종목은요. 제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까지 오르고 있냐. 지금 97%까지 올랐습니다. 97% 자 이제 이 종목이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.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. 그게 바로 경제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때가 오면은요. 분명히 이 종목은 1200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. 5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. 500원. 자 500원이면은요.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아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. 6천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100%다.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쇠뽕이 터지는 겁니다. 자 여러분들이 500원, 1000원짜리 이런 동전주를 사셔도요. 동전주도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동전주로 사셔야 여러분들 대박 인생이 터지는 것이다. 자 제가 왼쪽에 이 수익률을 4년 동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뭐 때문에 준비를 했는가. 2016년도에 앞으로 4,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아앉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. 제2의 IMF 국가부도가 터지는 경제대공황이 오는 시기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자그마치 4년 동안 이 수익률 자료를 대공황이 오는 이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는 수익률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려고 뭔가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 동전주를 매수하실 분들은요.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. 이제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경제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1200원을 깨고 무조건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.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500원까지만 잡아도요. 내 잠재자산 6,000원만 찾아 먹어도 1,100% 수익이 터지는 거고요. 자 6,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.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. 1,100,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2,000%가 넘는 수익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. 자 8,000원을 돌파를 하면은요. 상장 이후 최고 신고가 갱신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뭐 수익률이 뭐 30% 4,000%씩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.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100원만 떨어져도요. 수익률이 1,000%가 올라가는 겁니다. 자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로 사시게 된다.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.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요. 돈을 벌어본 사람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어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따랐던 모든 회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주었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박 인생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번 사람과 2년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.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.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.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가 있습니다. 이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리포트 안내 왜 제가 이 종목은 최하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.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다 앉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제가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제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는 평상시에는 제가 돈벌이를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후원금 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. 최근 일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그동안에는 뭐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하 천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추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되고 계시는데요 저랑 인연이 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. 자 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최고의 배당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 편안한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요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매달 대한민국 최초입니다. 매달 연 6%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인생을 제가 바꿔드리게 될 텐데 제가 여기에다가 연 6% 배당금까지 지금 지불해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추천받고 싶다.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꼭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금 받으면 제가 여기에다가 선물까지 얹어서 드리고 있습니다. 이 포스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읽어보시고요. 이제 제2의 IMF가 온다. 자 첫 번째 신호탄이 여기 터졌습니다. 이 포스트 본문의 내용을 잘 보세요. 종합주가 초금락이 올 것이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초금락이 왔죠. 분석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.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지게 될 겁니다. 자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준비된 자에게는 대공황이 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자 여러분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